여기서 compromise의 용법을 보시겠습니다. 자 보시면 명사로 타협이나 절충안 혹은 타협안을 가리키고요. 동사로 타협하다인데 이때는 자동사로 쓰입니다. 타협하다 자동사로 잘 쓰이고요.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일 때는 뭐뭇을 더럽히다 손상시키다 뭐뭇을 위태롭게 하다 그리고 뭐뭇을 타협으로 해결하다 이런 뜻입니다. 자 예문을 통해서 익혀보겠습니다. 첫 번째 보시면 타협하다 자동사인데요. the government has compromised 정부는 타협을 했다 이 말이죠. 누구랑요 with its critics 비판자들과 over monetary policies 통화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compromise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타협하다 그 다음에 we simply cannot compromise 우리는 simply 도저히 타협할 수 없다 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인권 문제에 대해서 question은 시험 문제 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 논의해야 할 문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. 그래서 compromise가 자동사로 쓰여서 타협하다 라는 의미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. 그 다음에요. 두 번째 보시면 명성 등을 더럽히다 손상시키다 위태롭게 하다. 타동사죠. 예문을 보시면 compromise one's reputation 명성을 손상시키다. 그 다음에 they are accusing the party of compromising its principles. 그들은 그 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. 무엇 때문이죠? of compromising its principles. 원칙을 손상시킨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요. we cannot compromise the safety of our workers. 우리는 compromise 할 수 없습니다. 근로자들의 safety, 안전을 compromise 할 수 없다. 손상시킬 수 없다.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분쟁 등을 타협으로 해결짓다. 역시 타동사인데 예문을 보시겠습니다. compromise a dispute with a person. 누구누구와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하다 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compromise 다음에 분쟁의 의미, 분쟁 등의 의미가 오는 목적어가 오면 그것을 타협으로 해결하다.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 보시면 reach a compromise. 타협에 이르다. 또는 come to a compromise. reach a compromise. come to a compromise. 타협에 이르다. 혹은 타협안에 이르다. 자 다시 한 번 쭉 보시면 첫 번째 타협하다. 자동사이죠. 자동사 타협하다. 그래서 compromise with 누구누구. 누구누구와 타협하다. 그 다음에 cannot compromise on 뭐뭐뭐. 뭐뭐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.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뭐뭇을 타협하다 라는 것은 결국 명성 등을 더럽히다. 손상시키다. 위태롭게 하다. 타동사죠. 그래서 compromise one's reputation. 명성을 타협하다. 즉 명성을 손상시키다. 그 다음에 compromising its principles. 원칙을 타협하는 거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. 이 말이죠. 그 다음에 we cannot compromise the safety of 뭐뭐뭐. 뭐뭐의 안전을 타협할 수 없다. 뭐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없다. 이런 뜻이죠. 그 다음에 분쟁의 의미가 있는 목적어가 오면 그것을 그렇죠. 타협하여 그러한 것을 해결하다. 타협하여 어떠어떠한 분쟁을 해결하다. 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reach a compromise. come to a compromise. 꼭 읽혀둬야겠죠.